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테이블 레이아웃을 사용하면 적응형 디자인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선 테이블 레이아웃의 어댑티브 속성값을 레이아웃으로 지정하고, 어댑티브 스레스 올드의 속성값을 설정해야 합니다. 테이블 레이아웃을 사용하여 만든 폼 화면입니다. 브라우저 너비를 줄여도 폼의 모양이 변하지 않고 화면의 일부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적응형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테이블 레이아웃을 선택한 후, 어댑티브 속성은 레이아웃으로, 어댑티브 스레스 올드는 800 픽셀로 지정합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브라우저의 폭이 800 픽셀보다 작아지면 적응형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브라우저 너비가 800 픽셀 이상으로 늘어나면 원래의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웹스퀘어 퀵하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